저녁 전까지는 개인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아. 그래. 그래. 제 핸드폰 보신 분 못 봤습니다. 와우. 육아를 하겠다는 강한 일지. 얘들아, 이제 찢어주면 되는 거지? 안녕. 언니가 보고 싶더라도 찾지 마. 언니가 매점. 겨우 매점. 잘 갔다 와. 빠이. 매점에 우유 팔겠지? 은근히 머네. 넌 어디로 가서 해? 나는 저 대나무 숟가락에. 그래. 난 갈게. 응. 안녕. 인조이. 인조이. 언니, 거기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어? 이거 있다. 없는디? 이걸 하나 가져가서 먹는 게 어때? 네. 혈로는... 이제 온산 산딸기. 유리야. 바람처럼 사라졌어.